안녕하세요 이야기꿈입니다. 왼쪽의 것은 그 딸기 짐 물러서 이렇게 버리는 거 먹지 않고 그 버리는 거로 심었던 거구요 그로부터 한달이 지나도 계속 안나오고 뿌리파리만 득실 하길래 다시 또 다른 그 딸기에서 그 씨앗을 핀셋으로 뽑아 가지고 하나하나 심었던 몇 개를 심어 봤던 거에요 근데 얘는 빨리 싹이 났고 얘는 지금 사실 몇 개 났지만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냥 서울로 올라가기에는 혹시 다 죽을까봐 지금까지 싹 나는 거니까 이렇게 살아 있지만 죽을까봐 지금 옮겨 놓으려구요 원의 상태에다가 물을 미리 뿌리고 물이 지구요 그 다음에 곳에 하나하나 심으려 합니다 나무젓가락으로 구멍을 뚫구요 얘네들을 이렇게 가져와서 씹습니다 하나씩 여러분도 해보세요 감사합니다